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42.3%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정보통신과 도소매 유통, 사업지원, 임대 등의 업종에서 투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. 반면 제조업은 설비투자 등의 회복이 느리게 나타나 전년 대비 16.2% 줄어들었습니다.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화,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경제 회복과 공급망 확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.